만들어주는 건 어때? 좋아요 신이 있는 거 알지? 이거 준비할까요? 이렇게 탁탁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두절만 나는 너만 있으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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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있으면 행복해 나는 너만 있으면 계속 나에게 쓸래 나는 너만 있으면 너만 있으면 너만 있으면 너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I'm okay 12월 29일 저녁 8시 보라와 브라이언의 프라이빗 과트에 여러분을 존재합니다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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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짱과처럼 이렇게 잘한다 그렇다 고맙습니다 잘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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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